코로나19! 네! 게리트 분! 영원가 왔어? 사초이! 영원 정말 나왔네! 아 참... 아니 그... 두인 선수! 네? 두인 선수! 네? 또 좋아요! 또 좋아! 인터뷰 좋아요! 인터뷰 너무 좋아해요! 팩트 미냐 어머니? 질문... 질문 올 때마다! 아! 가장 놀라세요! 그래서 이제 은정이 언니가 테이크를 할지 고민한 순간 감독님이 그래서 어머 어머 은정이 어떻게 해 하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셨어요? 되게 강하신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초이야 하면서 어머 어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무표정한 얼굴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미 그 얼굴에서 아까웠어 은정이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여서 초이한테 야 어떡하냐 네 어떡하냐 어머머머 어떡하냐 우리 진짜 인터뷰를 위해서 이거지 초이 씨 돌 쓰다가 딱 되니까 어떻게 돼서 나 초이야 됐다 초이야 우리 사실은 김용미 선수하고 김경애 선수가 서로 이제 자매시고 우리 또 김은정 선수하고 김용미 선수하고 또 친수시고 저희 컬링장이 의성에 건립이 되고 되고 저희가 체육 시간에 이제 방과 후 팀으로 있다 라는 걸 알고 체육 선생님께 제가 컬링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체육 선생님께서 그러면 한 명을 더 내리고 와라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종이 뭐지 수업 시작하는 종이 쳤어요 그래서 애들만큼 이제 앉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영미가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사선 쪽에 영미 할래? 콜링 할래? 이러니까 우와 대박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대박 시작하는 분들 네 그때 언니 아들이 작은 대회 같은 네 그걸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뭐가 필요했었나봐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좀 갖다달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? 구경하고 있었는데 여고 체육 선생님께서 너희도 하고 싶으면 친구 됐고 오면은 그러니까 절대 혼자 안 하고 싶어 취미했고 약간 이거 비타민하는 방법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칠팔 다 적었어요 컬링 할 사람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때 이제 송영이가 한다 해가지고 같이 그때 당시에 그 모았던 체육 선생님이 저희 삼촌이세요 아 야 이야 이야기가 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그 Davis 이 그 그 그 아 그 그 감사합니다.